우리 성경 하나를 더 찾아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앞두고 갈게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우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부엘세바라는 이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지금 야곱이 연관되는 게 지금 부엘세바라는 지역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의 축복을 누렸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창세기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제 6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46장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26장을 가지고 좀 부엘세바의 의미와 축복들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3주 동안 지금 계속 캠프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빨리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교회 행사로 그냥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캠프가 끝난 게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축복 그래서 9월 둘째 주에 우리가 했던 제목의 타이틀을 가지고 캠프했던 게 뭐냐니까 나의 현장 나의 전도입니다 우리가 굳이 캠프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요 빛을 비춘다는 그런 나의 현장에 빛을 비추는 시간 한마디로 뭐냐니까 생명운동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브라이언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시고 또 현장을 우리가 다녔죠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의 축복과 올바른 전도의 축복을 누리자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오해를 좀 버리자는 겁니다 전도를 버리자는 거예요 이때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전도를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교회 데려오는 걸 전도라고 생각했거든요 교회를 소개하는 게 전도라고 생각했거든요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야 예수 믿으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프지 않는 사람에게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내게 큰 어려움과 문제가 지금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해됩니다 문제가 없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도에 대한 오해 전도에 대한 착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나와 전도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그것을 가지고 실제 내 현장을 올바르게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네가 맞는가 이 축복을 가지고 내 현장을 살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브라이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실천사항들을 몇 가지 주셨는데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300명 영접운동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또 이런 실천사항들이 왔다고 무조건 영접시키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여러분 삶에 구원받은 것이 감사합니까 억만재하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네 삼으셨다는 그 축복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감동이 늘 있습니까 이것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거죠 내가 정말로 감사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내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자네라는 게 날마다 감동되고 감격되잖아요 불신자가 압니다 그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내가 어떤 현란한 말기술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예수를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영은 영끼리 통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빛을 찾는 사람들은 빛을 보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00명 영접운동이라는 이 단어를 붙잡고 내 자신이 먼저 구원의 축복과 감격과 감사가 있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바르게 설명하고 알려주는 여러분 현장 살리는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을 어떻게 설명하지 여러분 설명 못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도 뭐라고 돼 있냐니까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16절에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이걸 알았냐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가 깨닫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이해 안 되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요 지적으로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시간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 모르면요 전도를 늘 착각하고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가 말을 잘해야 되고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지만이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모르고 관계를 안 좋게 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본질이 뭐냐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을 가장 바르고 선명하게 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비밀 가지고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뭐하자고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자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현장 현장에 시스템을 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까지 오셨죠 우리 송민규 목사님 와서 대학의 전도학교 지교의 이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소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학 현장에 지속할 수 있는 전도학교 세우자는 거예요 이름이 또 전도학교라고 해서 뭔가 거창하게 생각하는데요 전도를 위한 모임을 가지자는 거예요 이 현장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문을 연 것처럼요 그 자리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제자들 숨겨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시간과 장소를 우리가 준비해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하자는 겁니다 그래도 어제 우리 이동철 목사님 오셔서 말씀 주셨죠 자 우리 인생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치유, 서밋, 그리고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메시지는 다 받았어요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사단이 이걸 알겠죠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훔쳐갑니다 여러분들을 건드리질 못해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상황, 환경, 여러분 생각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꾸만 속입니다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뭘 잘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는 겁니다 이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이 굉장히 좀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성경구절들을 가지고 비교하다 보니까 좀 복잡할 수도 있어요 최대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46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46장 1절을 보니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야곱을 얘기합니다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서 부엘세바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희생제사라는 말은 피제사를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지금 야곱이 애곱으로 내려가다가 부엘세바라는 지역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런데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3절에 보니까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곱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야곱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분명히 윗대로부터 내려왔던 조상들에게 분명히 은약을 전달받았을 때는 내가 지시한 가나한 땅에 머물려고 했거든요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내려가야 돼요 가나한 땅을 내가 지키고 거기에 거주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애곱으로 내려가야 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다가 부엘세바라는 지역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딱 힙을 해놓으시고요 창세기 26장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6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자 흉년이 지금 들었대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2절에 뭐라고 되어있냐니까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애곱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되어있어요 누구한테는 가라 라고 하고 누구한테는 가지 말아요 지금 지금 야곱에게는 내려가도 돼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내가 다시 올라올 것이야 또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야 그 땅을 거주하고 그 땅을 지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됩니까 우리가 흉년이 들면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착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응답이 기준이 되면 안되고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했던 신앙생활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틀이 되면 안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상황이 바뀐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은약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만 내가 지금 이때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 전에는 이렇게 응답해놓고 왜 이번에는 이렇게 응답 안 하십니까 내가 전에는 이런 어려움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의 생각에는 캠프할 때 진짜 큰 응답이 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캠프할 때 가문이 뒤집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기준이 되면 안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캠프할 때마다 문제가 자꾸 드러나 나는 캠프할 때마다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셔 그것 또한 일종의 믿음입니다 근데 응답 안 오면 어떡할래요 또 캠프했는데 문제가 안 오면 어떡할래요 뭔가 우리도 모르게 자꾸 기준과 틀을 만들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니까요 오늘 이 서론을 통해가지고 이 비교를 통해가지고요 흉년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하지 마세요 신자에게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주간에 강단과 원단의 답이 다 있는 겁니다 성령 인도라는 건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기준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이 기준되시길 바랍니다 응답이 기준되면 안돼요 여러분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기준이 되면 안됩니다 에이 기도해보니까 안되네 야 나는 이렇게 할 때 응답이 와 좋은 어떤 그런 뭔가 이렇게 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은약 중심 보금 중심으로 살아가는 전도자들 렘넘들 되기를 주님의 이론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26장의 전반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삭이 드디어 그랄땅이라는 그 불레셋 최대 남쪽에 딱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자 그런데 이 그랄땅이라는 지역에서 이삭이 육신적으로 보면은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자 얼마나 쪼팔리고 참 남자잡지 못합니까 우리 박 집사님이 사랑이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남자가 있으면은 아마 시집 안 보낼 거예요 아마 어떻게 해도 자기 여자를 지키고 보호해야 되지 아유 내가 죽을까봐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라고 속입니다 저는 아마 지금도 이런 남자는 저도 안 만났으면 할 거예요 아마 어떻게 보면 성경인물들이 참 하나같이 찌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상관하지 않으세요 이삭에게 한마디 안합니다 오히려 이삭의 아내를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겠죠 지나갈 때 저거지 마누라 누이라고 속이고 저 완전 저 뭐야 저거 이렇게 욕을 할 수도 있겠죠 저렇게 뭐 하나님 믿는다고 반전이 일어납니다 26장 12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니 육신적으로는 복받을 짓을 하나도 안 했어요 분명히 아니 여러분 같으면 마누라 팔아먹고 지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 복을 주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복 주는 개념과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한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백 년의 응답을 받았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인생입니다 불신자들도 이걸 봤다니까요 흉년인데 풍년이 아니고요 흉년이고 너무나 어려운데 백 년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양과 소가 너무 많아졌어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축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우물이에요 자 그래서 우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시기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삭이 잘 사는 게 배가 아프니까 우물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나라 왕이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심히 이제는 뭔가가 사람도 많고 하니까 우리를 떠나라 해서 떠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누가 봐도 그냥 찌질해가지고 아무도 안 건드렸거든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셔가지고 거부가 된 겁니다 야 쟤들이 세력이 좀 더 커지면 우리가 당하겠다 이제는 떠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26장 17절에 보면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칩니다 쫓겨나가지고 쫙 골짜기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거기를 땅을 팠는데 우물이 또 나와요 그랄 목동들이 그게 또 시기가 돼가지고 또 빼앗아갑니다 또 쫓겨나요 또 땅을 팠는데 샘의 근원이 나옵니다 이거는 파면은 그냥 물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손만 대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또 빼앗아갑니다 또 옮겨가지고 땅을 팠는데 또 물이 나와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않아도 될 만큼 우물이 생깁니다 그게 22절에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오늘 이 26장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거기에 대한 배경들을 설명합니까 이쯤 되면요 바보도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구나 우리가 우물을 쫓고 우물을 찾는 인생이 아니구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어디로 가느냐 부엘세바로 올라갔다고 돼 있어요 그게 23절입니다 23절을 보세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대요 지금 거기가 어디죠 르호봇이라는 우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웃기게 르호봇에서 부엘세바는 지리적으로 따지면 내려가는 거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메사추세스 주 보스턴에 지금 있잖아요 로드 아일랜드로 간다고 하면 올라간다고 표현합니까 내려간다고 표현합니까 내려가야 되잖아요 한 시간 반 정도 내려가야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되느냐 그러니까 올라간다고 표현을 쓴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게 도대체 성경에서 지금 뭔가 잘못된 표기를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뭐냐 영적인 축복의 자리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리적으로 지금 부엘세바로 내려가라 올라가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물 찾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떻게 내가 우물을 찾고 내가 어디에 가서 우물을 파낼 것이냐 이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거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전공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 이거를 내가 어떻게 더 잘하고 응답받을 것인가 이걸 가지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물은 내 손에 있다 너는 우물 찾는 인생이 아니다 너는 세상에 먹고 사는 거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 연구 중요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느냐 영적인 현주소를 찾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정말로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신분을 가지고 한 주간을 승리하라는 겁니다 우물 찾아다니는 세상의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약을 이루시고 은약을 성취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찌질이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사람이 아니고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의 몸은 있고 있지만요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24시간 하나님 바라보는 비밀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열세바의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열세바로 간 거예요 영적인 상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가 지금 보스턴 RUTC 학사라고 얘기해요 밖에서 볼 때는 그냥 홈스테이입니다 하우스죠 뭐 여기 하우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평일이 되면 여기에 아시아 학생들이 여기 살고 있구나라고 다른 사람들이 봐요 그냥 근데 여기 사는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죠? 그거는 부열세바의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하는 곳입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은 뭐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거 착각해버리면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똑같이 그냥 하나의 집이고 하나의 홈스테이예요 부열세바가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영적인 상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열세바로 올라가라는 말은요 우리의 영적인 자리를 찾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은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맞냐는 거예요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문제 완전히 끝낸 것 맞냐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만나는 길을 여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길도 이미 여셨습니다 천국 가는 길도 예배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은약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래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대요 또 다시 이끌어 올라오시겠대요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요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을, 가문을 넘어뜨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이미 사단의 머리가 박살났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요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나가라, 돌아가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그 예수 생명의 이름을 선포할 때요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의 현 주소라니까요 이 부엘세바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흉년이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올 때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받았던 응답의 기준이 아니고요 부엘세바로 올라갈 때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예배의 축복, 현장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추레우키 25장 22절에는 뭐라고 돼 있냐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윗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고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를 때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예배를 드리고 좋은 말씀 듣고 내가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그 시간은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여러분 개인 개인에게 어떻게 해요? 알리는 시간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부엘세바로 올라간다는 말은 뭐죠? 이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 그냥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돌아가면요 그냥 우리도 모르게 지역적인 그냥 부엘세바에 그냥 내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영적 부엘세바의 축복을 회복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의미를 얘기하면 예배의 축복이고요 이게 여러분 개인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는 은약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나의 삶과 나의 현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들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 흉년이 왔다 영적인 어려움이 왔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그게 부엘세바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오면 사람한테 쫙 쫓아가고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데 하나님 섭섭해요 내가 이 옆에 있는데 왜 내한테 안 물어보고 우리는 흉년이 들면 내 기준 내 틀 신앙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은약과 이런 약속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섭섭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함께는 그 하나님과 그 축복을 비밀을 누리고 또 내가 은약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 바로 부엘세바로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약이 나에게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로 26장 25절을 보세요 이삭이 재단을 쌓고 여우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 그리고 큰 두 번째로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장막을 쳤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거기에 이제는 살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부엘세바라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니까요 역사상 한 번도 우물이 안 나왔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높고 낮은 그런 산이 있는 게 아니라 평지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들짐승들이나 외부의 적들이 공격하면은 속수부책으로 당해야 돼요 그냥 아니 지리적으로는 살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안 거쳐진 곳이에요 거기에 지금 장막을 친 겁니다 우물이 나왔느냐 나오지 않았어야지 분명히 가축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많으면은 우물을 찾은 상태에서 장막을 치는 게 정상이겠죠 이삭이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부엘세바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역사하시구나 그래서 어디에 장막을 칩니까 하나님이 은약이 머무는 그 자리에 장막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인도를 받든지 은약이 머무는 그 자리에 내가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좋은 쪽으로 유익한 쪽으로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성령 인도를 걸어치는 거예요 은약이 머무는 자리 은약이 성취될 그 자리에 내가 뭐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하면 되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마음을 담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버클리 대학을 달린다 그 대학에 내 마음을 담으시면 됩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담고 품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직장을 다닌다 거기에 내 마음을 담으세요 하나님의 은약은 거기에 있거든요 이번에 캠프가 끝났잖아요 캠프의 이유가 중요합니다 우리 커네티커에서 우리 어떤 한 렘넌트가 저한테 어저께 예배 마치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캠프 때 두 명이 영접해가지고 그 학교 학생인데 그 학교에서 이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같이 만나서 우리가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자고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두 명이 너무 좋다고 해서 이렇게 연락처도 받고 그랬어요 포럼을 하는데 우리가 카톡방에 포럼 내용들 영상 스케치를 한 거 여러분들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 제준이가 만든 건데요 저는 만들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큰 대회 때 나오는 그런 영상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고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 영상 보면 그런 포럼들을 하거든요 혹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그 연장을 놓고 기도하겠다 캠프 끝나고 연락을 했는데 답이 안 와요 좀 실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기는 실망하지 않고 그 시간 장소를 정해놓고 강의실을 하나 해가지고 그 시간 그 장소에 내가 지속하고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응답이 온다고는 흐뭇히 빠지 마세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거 아닙니다 또 응답이 안 왔다고는 흐뭇히 빠지 마세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교만이 내가 했다는 것만 자랑하는 게 교만이 아니고요 응답 안 와서 낙심하는 것도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대죠 응답 오든 안 오든 거기에 장막을 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현장 마음을 담으세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장막을 치시면 됩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요 단 5분이라도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을 들이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지금 우리가 대학 보고만 하는 부분들을 두고 우리가 캠프를 했습니다 그러면 좀 이제 많이들 가슴이 뜨거워졌겠죠 저는 이제 캠프 끝나고 나면 소화기를 막 끄고 다닙니다 왜 그러냐 우리도 모르게 좀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아니면 응답이 없는데 힘 빠지거나 그게 똑같은 원리거든요 나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서는 여러분의 직분에 맞도록 뭐하면 되죠? 우물을 파면 되거든요 내가 대학 보고만 해야 되니까 공부 안 하고 내가 오늘부터 대학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우리 박 집사님이 내가 이번에 말씀 듣고 내가 6일 동안 하루에 한 대학씩 들어가야 되겠다 나는 말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건 맞지만요 여러분은 여러분 현장에서 당연한 것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그게 부엘세바의 비밀을 회복하는 세 가지 축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시겠습니다 부엘세바로 올라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은약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흉견이 올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방법이 아니고요 복음과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축복인 성령인도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분 영적인 현주소를 회복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 거기에 장막을 쳤다라고 돼 있어요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착각하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것에 기뻐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마음되느냐 지금 있는 내 현장에 마음을 담으세요 우물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마음 담고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전도와 선교에 축복을 하십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이게 성경 66권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마음되죠 모든 걸 다 제쳐놓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냐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세상적인 자리에 돌아가서 우물 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직장생활, 무엇을 위해 해야 됩니까 거기에 부엘세바의 자리를 우리가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장막 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때 결론입니다 28절을 한번 보세요 읽지는 않았지만 28절을 보세요 쫓아냈던 아비멜렉 왕이요 이삭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랬어요 저 안에 팔아먹던 찌질한 인생 흉년이 들어와서 남의 땅에 온 이방인 쫓아낸 저 인생 그런데 뭐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것도 전도지만요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올바른 전도의 축복입니다 이방인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보면요 너는 우리를 해야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으미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단순히 그냥 받다가 아니라 이제 너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삶 불신자도 인정하는 삶 사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리고 32절입니다 자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삭의 종들이 지금 이삭에게 온 거예요 다시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여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이 안 나오는 지역에 지금 물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33절 보세요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 부엘세바더라 그랬죠 한 지역의 이름을 바꿀 만큼 뭐죠 지역 살리는 성교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인생이고요 불신자들이 인정하는 삶 한 지역을 살리고도 남은 건 성교의 축복 이게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신앙생활의 기준만 바꿨을 뿐인데 나는 부엘세바에 올라갔을 뿐인데 문제 오면은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뿐인데 거기에 내 마음을 담고 나는 지속했을 뿐인데 내가 가진 전문성 내가 가진 기능 당연한 것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전도와 성교에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부엘세바에 나오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창세기 46장에 나오는 이 야곱이 받았던 이 부엘세바의 축복과 똑같이요 내 인생의 내 신앙의 기준을 내가 잡지 마시고요 어떠한 상황과 문제에도 강단으로 돌아가시고 복음으로 돌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엘세바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인 나의 현주소를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성취될 말씀 속에 내 자신과 내 삶이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속지 않게 하시고 내 현장에 내 마음을 담고 나의 삶을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자로서 또 전도자로서 당련한 것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전도와 성교의 축복 누리는 이유 있는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성령 충만한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영혼의 마음에 각인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다하여 주옵소서 권세 있는 주의의 속을 수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I pray with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Amen Amen